안녕하세요. 이번에 FC서울로 오게 된 최준이라고 합니다. 대학교 때부터 많은 경기를 봤던 팀이고 팬분들이나 감독님들이나 워낙 위대한 팀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. 오게 돼서 이름에 걸맞게, 위상에 걸맞게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제 올해저로 5년 차인데 K1에서 다시 도전하게 돼서 매우 기대가 되고요. 그 팀이 또 서울이란 거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동계가 끝나고 빨리 시즌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.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되게 많이 연습할 거고 많이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되지만 좋은 모습 보일 겁니다. 이제 이적하려고 할 때 팬분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. K2에 있으면 아무래도 K1보다 적은 팬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이제 많은 관중분들과 함께 그 희열감을 느끼고 싶었는데 서울 팀에서 러브컬을 해줬을 때 너무 좋겠다. 팬분들을 느끼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친구들이 제일 먼저 연락할 텐데 주한이랑 항상 같이 있었어가지고 주한이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것 같아요. 다른 선수들 연락을 제가 잘 안 봤어가지고 연락을 했지만 제가 안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. 다른 일상생활인 것보다 그냥 빨리 경기장에서 뛰고 싶고 팬분들 함성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. 희열감을 좀 느껴보고 싶어요. 동진이 형이나 민혁이 형이나 주한이나 영욱이 형까지 다 하는 말이 FG서울 팬들을 못 이긴다. 누구와 와도 못 이긴다. 이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걸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. 맡겨주셨으면 좋겠다기보다 어떤 역할을 주어줘도 제가 수비수지만 갑자기 공격수 가서 뛰어라 하면은 뛸 거고요. 어떤 역할을 주어주셔도 저는 그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은 우승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인 것 같습니다.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나가야 될 것이고 올해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오른발 잡이다 보니까 오른쪽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제 강점은 체력이랑 크로스라고 생각을 해요.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일단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게 목표예요. 제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면 팀적인 것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서 저보다는 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. 이 팀이 분명 우승을 경쟁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왔고요.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분명히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감독님을 필두로 저희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올해는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은 기대해 주세요.